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역대급 난제이자 엄청난 대결 주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두 명의 여자를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꼭 내 며느리 혹은 내 시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댓글에 남겨주세요. 기권 안 받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개음침한 여자와 똥멍청한 여자. 첫 번째, 원제. 이 여자 직업을 좀 같이 추리해 주세요. 제 주변에 어떤 여자가 한 명 있는데요. 본인도 일을 한다 그러고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 눈치껏 알아본 정보들을 여기다 나열할 건데 여러분도 보시고 저와 함께 추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여자는 40대 초반이에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중인데 아이 유치원 등원과 하원을 지가 안하고 본인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자기 친정엄마가 도와주더라고요. 아주 가끔 등원이랑 하원에 친정엄마 대신 출몰하긴 합니다. 평소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8시 50분 정도에 지쳐 타고 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같은 경우 오후 5시와 밤 10시 사이에 하는데 정규직이 아닌 건지 출퇴근 시간이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아이가 혼자 놀고 있을 때 보이면 제가 다가가가지고 콩콩아 니네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늘 우리 엄마 학교 갔어요 이러거든요. 학생은 아닐 거고. 아 그리고 이 여자 출근할 때 룩을 보면 되게 편한 차림이에요. 그리고 백팩 하나 메고 또 따로 핸드백도 들고 다니는데 어때요? 여러분 혹시 따로 짐작이 되는 직업이 있나요? 댓글 1번 세상에 아니 이게 뭐야? 왜요? 궁금하면 안 돼요? 2번 보니까 그 아줌마랑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의 사생활을 캐고 자빠진 거요? 뭐요? 너 스토커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왜? 궁금하면 안 돼요? 글쓴이 변태 같아요. 님도 님 스스로가 소름끼치고 그러지 않나요? 맞죠? 님들아 주변에 이런 여자 있으면 무조건 피하세요. 딱 지 멋대로 추측하고 얻는 말 만들어 확대 재생산하고 아이들끼리 이간질 시키고 온 동네 개 분탕질만 해대는 전형적인 꽁꽁 인간이니까 동네마다 하나씩 꼭 있어. 대대 이웃은 무슨 이웃이야? 딱 봐도 연 끊긴 신우이구만? 보니까 지금 지 오빠 이혼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어? 당하는 건가? 영탐질이 오지네? 대대 쓰니? 그래요. 욕 많이 하세요. 저는 그래봤자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그 아이 엄마 지금만 대충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미친? 아니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네가 직접 가서 물어보든가 왜 그런 걸 음침하게 뒤에서 알아내리고 하는 거예요? 소름돋게! 5번 직접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먼 사이인데 도대체 그게 왜 궁금한 건지 모르겠네. 아이가 학교 갔다면서요? 그럼 교사 아니면 교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어디 학원 강사나 교사 뭐 학습지?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 학습지 교사도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학습지 교사였니? 2번 학습지 교사 소리 나오니까 완전 신나서 냉큼 대댓글 담가 봐라. 깔깔깔깔깔깔. 잊혀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 아우 인간이 정말 추하다 추해. 소름돋아. 7번 뭐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그런 거 아닌가? 뭐 맞는 것 같은데? 대댓글. 아니요. 이런 댓글은 쓴이가 원하지 않아요. 쓴이는 오직 학습지 교사라는 말에만 환장을 합니다. 교사나 교수 그 외 기타 전문직 절대 아니라고. 무조건 반드시 꼭 학습지 교사여야만 해요. 깔깔깔. 이런 댓글도 있었나 봅니다. 이 여자 남편이랑 애는 완전 그냥 제대로 똥을 밟았구만. 어이구 불쌍해. 10번 백팩에는 수업할 때 쓸 교재가 들었을 거고. 핸드백은 따로 들고 다니는 것 같구만. 교사 아니면 교수네. 대댓글. 아직 모르시는구나. 있으니 이런 댓글 싫어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입니다. 원지. 오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랑 싸웠어요. 제목 그대로 제가 오늘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이랑 싸웠는데 보시고 누가 잘못한 건지 여러분이 좀 봐줘요. 약 일주일 전이죠. 지난 1월 19일 세무사 직원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됐으니 매일 확인을 하라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알리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1월 26일 오늘이죠. 매일 확인을 했는데 납부를 하려고 했더니 원래 어제까지 납부를 했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오늘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납부를 하려고 하면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천 원 정도 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지. 물론 이거 그까지 돈 천 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걸 전화로 알려주지 않았으면 지들 책임이니까 적어도 그 천 원은 지들이 대신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아니 세상 어느 누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온 메일 따위를 하나하나 확인하냐고요? 그냥 알아서 했겠거니 하지 미친 거 아니야? 보니까 그 직원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데 이게 아까 싸울 때 엄청 앙칼지게 덤비더라고요. 댓글 1번. 부가세 신고 납부 마감이 25일인 것도 모르면 그냥 사업도 아예 하지 마세요. 미친 거 아니야? 매년 이게 10년마다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최소 2번을 해야 하는 신고 마감일도 모르면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머리로. 그리고 보통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보내는 메일은 세금과 관련된 소식이 많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부분 바로바로 확인을 해요. 뭔 소리야? 네 됐으니? 저 사업 안 하는데요? 아니 그럼 뭐야? 그냥 일기에 지고 오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야? 야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냐? 덜덜덜덜 그 회사 망하겠다. 3번. 쓴이 혹시 뭐 사무실 격리세요? 그럼 진짜 그게 더 큰 문제인데? 쓴이 대댓글 보니까 냥창냥창 아이 가슴이 답답하다. 어쩜 좋니? 4번. 완전 월급 루팡이구만. 그것도 날로 처먹네. 혹시 횟집 격리신가? 5번. 이런 개 멍청한 년을 격리로 앉힌 걸 보면 저 회사 뻔하다. 가족회사 아니면 완전 허접한 소기업이지. 그것도 아니면 둘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앞날도 뻔한 회사네. 야 그래도 양심 있으면 그 회사 말아먹지 말고 자진 퇴사해라. 지금이라도. 2번. 아니 고지했다며. 그러면 그 세무사 사무실 일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완전히. 아니 도대체 너는 뭐 얼마나 바빠가지고 그걸 일주일 뒤에 확인을 해? 게다가 이메일 확인하라고 전화도 해줬다면서. 왜 이래? 3번. 메일 확인하라고 전화했는데 메일을 네가 안 받다며. 그럼 세금도 마찬가지. 세금 내려고 전화를 했어도 세금 안 냈을 거 아니냐고. 개소리. 왈왈 지질 시간에. 이럴 시간에 정신머리나 좀 챙기고 살아라. 그러니까요. 4번. 미친 꼰대 아줌마. 앙컬지게 덤빈다. 이지랄. 아니 이게 뭐요. 그러니까 사장도 아니고 격리라는 거요. 야 격리가 이걸 놓치면 그게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니냐. 그거 네 일이잖아. 6번. 나이도 어린 게 앙컬지게 덤빈단다. 진상 아줌마다운 화법이야. 7번. 세무사에서 온 메일을 누가 하나하나 확인하냐고요? 이 세상에 하나하나 확인 안 하는 년은 오직 당신 뿐입니다. 8번. 야 그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네 개인 비서냐?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조만간에 격리도 잘릴 것 같네. 9번. 내 친구 중에 회계사 한 명이 있는데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와 요즘 사람들 진짜 어찌나 무식한지. 다들 뇌를 빼가지고 어디다 두고 다니나 봐. 이야 하나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음침하고 또 하나는 거의 뭐 회사 하나 말아먹게 생긴 그런 능지를 보여주는 쓴이었습니다. 이야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가 더 그지 같아요. 그런데 위험한 걸로 따지면 두 번째 같습니다. 같이 있을 때. 맘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기분이 더럽죠. 허니 왜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뭘까? 질투? 아니면 다른 뭔가 또 그지 같은 게 있나? 아무튼 여러분들 추리 한번 해보시고 둘 중에 한 명 고르세요. 나는 얘를 내 며느리로 삼고 싶다. 이거 꼭 골라야 됩니다. 아들, 여친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안하다. here